어려워 호돈찜 아니야 호돈찜 아니야, 많이 남겨요 근데 음식을 저랑 하는 거 봐 이 정도 맛있는데 스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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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체인점이에요? 아니에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른데보다 맛있더라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케이크아웃해서 체인점을 먹으면 맛있죠? 체인점은 사실 내용이 과거할게 안 돼요. 아 그렇다. 다른데면 맛있어요. 체인줄을 먹기까지 까는 거다. 마스코가 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하얀 문제는 아예 맛있더라고요. 아, 아들. 마스코가 좀 먹어주면 잘 먹었어요. 오로롱놈이 맛있게 먹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란 맛있더라고요. 다음날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응? 움직인다 사실 우리는 신문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족의 자부심을 당당하게 고객을 들고 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걸려죠? 됐다 20초 기다립니다 오 보돈이요? 앞쪽 도망간대 자 안 도망가야 돼 엄마가 영상으로 남 죽였으면 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영상이야 막 맛을 안 먹어봐 딱 맞더러 먹었으니까 다 먹었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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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주의하 뭐link